2023학년도 수능 러시아어를 저희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빈칸에 들어갈 글자를 순서대로 조합하여 만들 수 있는 낱말에 해당하는 그림은? 자, 이 문제. 어려워 보이지만 막상 풀어보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죠. 자, AFTER은 CARTINE. 뭐가 들어가요? CARTINE는 다 알고 있는 단어잖아요. R가 들어갑니다. 자, ALYONUSKA라는 CARTINE, 그림, 그쵸? AFTER, 작가는 является 루스기 땡땡, художник, 그쵸? 빈칸에 우를 넣었죠. художник라는 단어 제일 많이 봤었잖아요. 그쵸? 화가, VICTOR WASNITZOV. 자, ALYONUSKA라는 그림의 작가로는 러시아 화가 VICTOR WASNITZOV이다. 자, ONNIPIÇAO 땡땡땡땡땡. 자, ONNIPIÇAO 비찾노유. 빈칸에 체가 들어갑니다. 이 단어는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단어 공부를 좀 많이 하신 분들이 맞췄을 거예요. 그쵸? 비찾네 하는 슬픈. 라는 그런 형용사입니다. 자, DEVUSKU. DEVUSKU는 알고 있잖아요. 그쵸? DEVUSKU가 누구예요? 아가씨잖아요. 그쵸? 아가씨. 자, 그래서 그는 그렸습니다. 네피사티는 쓰다도 있는데 그림 같은 경우는 그리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죠. 슬픈 아가씨를. 가토라야 우스타라. 그렇죠. 빈칸에 뭐가 들어가요? 아가 들어가죠. 우스타라. 우스타티가 뭐예요? 지치다. 피곤해하다. 뭐로부터? 오프 지절로의 жизни. 힘든 삶 때문에 힘든 슬픈 아가씨를 그는 그렸다. 그래서 루츠카. 루츠카가 뭐예요? 볼펜이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1번 루츠카. 셔츠. 2번 루츠카. 숟가락. 4번 꽃. 아니면 꽃과 고양이. 5번은 람파였죠. 그래서 답은 루츠카. 볼펜이었죠. 자, 그 다음 2번 볼게요. 밑줄 친 부분의 발음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1점짜리였죠. 자, 이 발음 문제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많이 맞았겠죠. 틀리진 않았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자, 1번. 거기서 당신은 볼 수 있을 겁니다. 뭐예요? 후트 라고 하는 것은 입고. 후트 라고 하는 것은 출구죠. 자, 뒤에 를 보면 를 보면 를 센 애고 맨 뒤에 왔으니까 약해지죠. 그래서 뭘로 발음이 돼요? 를 발음이 되죠. 자, 볼게요. 우리는 드물게 다닙니다. 산으로. 우리는 산으로는 드물게 다닙니다. 자, 를 텍까. 네고 뒤에 뭐가 있어요? 자음이 하나 또 있죠. 까가 있습니다. 까는 약하네요. 센에요. 약하네고. 그럼 약하네 앞에 센 애가 섰으니까 이 센 애도 어떻게 된다? 같이 약해진다. 자, 그래서 뭐로 발음이 돼요? 때로 발음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에타 샵감 예니밧 호짓. 에타 샵감 예니밧 호짓. 자, 이 모자는 나에게는 니 밧 호짓. 어울리지 않아. 그쵸? 자, 여기서도 내가 있고 뒤에 뭐가 있어요? 자음이 있네요. 자, 그럼 이 자음을 볼게요. 하는, 이 하는 뭐가 없어요? 짝이 없습니다. 그쵸? 짝이 없지만 얘가 무성 자음이라는 거 우리가 언제 배웠어요? 알파벳과 발음 규칙을 공부를 할 때 배웠습니다. 자, 어쨌든 얘는 약하네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이 센 애도 어떻게 된다? 약해진다. 때로 발음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말해줘 나에게 자신의 여행에 대해서. 자, 바예스트가 뭐가 있어요 뒤에? 까가 있네요. 까 뭐라고 있어요? 약한 애죠? 앞에 섰으니까 얘도 때로 발음이 됩니다. 바예스트가 트로 들리죠? 자, 힘이야. 모이 룰빔의 브리드메트. 자, 힘이야. 화학은 모이 룰빔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브리드메트. 브리드메트는 뭐예요? 서브젝트. 물건이라는 뜻도 있지만 과목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브리드메트. 자, 여기서도 뒤에 보니까 M이 왔어요. M, 그쵸? 자, M은 짝이 없는 유성 자음입니다. 얘는 어떻게 발음을 해도 그 발음을 잃지 않아요. 그쵸? ㅁ, ㅁ, ㅁ. 마마 할 때도 항상 M이 다 그대로 발음이 되죠. 그래서 브리드메트. 자, 얘도 세네. 얘도 세네. 뭐 바뀔 게 없죠. 그러면 얘는 뭘로 발음이 돼요? 네. 그대로 자신의 발음을 잃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5번이 답이 되겠죠. 다 떼고 나머지 5분만 내로 발음이 됐었죠. 자, 그 다음에 3번. 밑줄 친 부분과 발음이 다른 것은 우미냐 무지뚰록 나. 자, 이거를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이 읽었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렸을 겁니다. 그쵸? 자, 우미냐 무지뚰록 나에겐 수업이 있을 거야. 나. 땡땡. 자, 언제까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발음을 하냐면 강세가 앞으로, 앞으로 갑니다. 나. 자. 그쵸? 나. 자. 나. 자. 자.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강세가 뒤로 가면 틀린 거냐. 자, 이 차사라는 단어를 우리가 원래 강세를 뒤로 갈 때도 있었어요. 언제? 수량 생격. 2, 3, 4 뒤에 단수 생격이 와야 되니까 2시, 3시, 4시라고 할 때는 우리가 2, 3, 아니면 4시 뒤에 4라고 했었죠. 그때는 뒤에 강세가 아가 받아요. 근데 여기서는 1시까지 해가지고 앞으로 아가 간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강세를 찍으신 분들은 아마 맞췄을 거고 뒤로 강세를 찍으신 분들은 아마 틀리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난 1시까지 수업이 있을 거야. 자, 그럼 볼게요. 항상 강세 찍으라고 했죠. 나는 주문할 거야. 샐러드를 뭐가 들어간? 야채가 들어간 샐러드를 나는 주문할 거야. 자, 그러면 얘랑 얘랑 비교를 했을 때 둘 다 강세가 아를 받으니까 원래 아대로, 그쵸? 아 발음이 그대로 납니다. 자, 근데 차샤 얘는 특징이 뭐였어요? 강세를 못 받았을 때는 아가 뭘로 발음이 돼요? 강세를 못 받으면 이로 발음이 되는 거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자, 볼게요. 어떻게 받을 수가 있어 얇기, 선명한 색깔을 보르시 보르시가 뭐예요? 보르시는 러시아 전통 수프죠. 빛으로 만들어서 색깔이 빨간 그 수프입니다. 그래서 얘도 수프가 빨간색일수록 약간 맛있는 퀄리티가 좋은 수프로 치죠. 자, 그래서 여기서 질문을 하는 거죠. 이 선명한 선명한 색깔을 어떻게 만들 수가 있어? 어떻게 낼 수가 있어? 그쵸? 바르시아, 뒤에 아로 갔으니까 얘도 아 발음이 납니다. 자, 남 너 기흥 블러시 자흐 스테이앗 바멘이 남 너 기흥 블러시 자흐 뒤에 야흐로 강세가 갑니다. 자, 블러시지는 뭐예요? 블러시지는 광장입니다. 자, 차샤가 있을 때 발음이 아를 못 받을 때 뭘로 발음이 된다? 이로 발음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로 발음이 되죠. 답은 바로 나왔죠. 3번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광장들에는 스테이앗 바멘이 기념물들이 서 있습니다. 세워져 있습니다. 자, 그 뒤에도 볼게요. 아 처음 자, 작가는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나 앞에 아로 가죠. 그쵸? 그래서 아 발음이 납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 책의 첫 번째 부분에서 책의 첫 부분에서 작가는 무엇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나 자, после начала 컨설턴 홀로 들어가는 게 그쵸? 그래서 얘도 아를 받아서 아 그대로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